무작위 희귀우무를 획득합니다 무작위 희귀카드를 획득합니다 손무 완타로 심장 부수자 우완 어디갔어 딜카드가 안나오냐 알륨을 좋긴 좋다잉 전장이 제일 쓸모없는 카드 아냐 지금 무감각 완타 진화 흘내 몸박 지금 수비카드가 좀 많으니까 몸박인가 아니 흘내놓고 나중에 타락 먹어야지 개구리 개구리 완타 완타 빠따 줘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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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고맙습니다 구슬개구리 다리케이드 흘려보내기 완타좀 더 줘봐봐 혈안 아 난타 넣을걸 아 뭐 부족 또 괜찮지 무장해제 난관 극복 이중타격 오리아르코 몸박은 좀 나중에 넣어야겠다 오리아르코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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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새끼 굴러야지 포식 한개 돌파 몽둥이 질 절대적인 힘 아스트롤라베 두개 넣을 수 있다 두개 넣을 수 있다가 아니라 두개 넣어야 된다 아니다 두개 넣을 필요는 없구나 저열 먹고 아스트롤라베 먹고 완타덱이긴 한데 아 그럼 수비 가꾸자 그러면 폼타 pp 난관 엘리트 낙드라 엘리트 저주 트롤 돌리면 저주 화염 장벽 화염 장벽 잡히자마자 바로 공격 안하네 공격 안하네 앙 원타님? 완 쎄버리아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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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 헐 완타가 너무 없다 그리고 저 타락은 언제 나오고 혈안 해시계 해시계 꺼지십쇼 가짜네 조개화석 화염 장렬 와우 고구마 터뜨림 고구마 터뜨림 먹을게 없네 이집에 걔 먹을게 없지 흑우부적 이집에 돈 여유있으니까 무감각 아니 구급상자를 들고 가는걸로 다행 완타 제발 완타좀더줘요 제발 플리즈 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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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군 진짜 강호하기 쉽게 생겼다 옥스앞에서 타격강호하는 아이언클레드 완타 딜 개시원하네 멋대로 해보아라 하하 저게 그 사형수원군가 뭔가 나는 그로브맨 화형 사신 룬큐브 노상목 방어도를 잘 사는 철이 타격강호하는 얘네 수틀리며 회복도 하는데 아스톨레베 이상거 나왔다 철단 화형 연사 연사 완타 다시 강해집 철포 다시 완타 무적 엘릭서 완타 무적 충격파도 도 챙겨도 될거같은데 진화 불주약 무감각 은근히 아클도 때려박으면 덱이 되네 철에 파동 유황 마렵다 세멀 세물 역시 완타 타락 와우 타락 절대 안나오네 기痛 갭 여기 Min 타락 lottery 한 번에 제기될 흑 이 코스가 안보인다 덱트래커 때문에 어둠의 포옹 재빠른 타격으로 완타 데미지 올려 뭐 들어갔지? 아 이거 트래커 좀 어퓨 어퓨 타락은 절대 나와줄 생각이 없네 어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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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다 어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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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 아이고 타락 이제 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핸드도 기가 맥히게 잘 잡히는 핸드 이 정도면 잡히면 심장 할아버지도 잡겠다 맞다 트룰라베 근데 산맞게 쓰면 두개 넣어야 되나 진화 다진래요 대게 진화만 세게 있네 음 뭐가 좀 필요 없지 피피 자 일단 규준 규준 부적이 먹었어 끌네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해를 백팔십구주입니다 무광백색 저거 다 못받아가지고 무광백색 또 진화 еч 타락 참포 기사 타락 타락 끝 해결 이게 아크리즈 sing 지온자서 막 방어력 올리면 절대적인 힘으로 죽음 미션 성공 아이런미르키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니는 백과사전 대기 50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감사합니다